약하고 처지받은 귀신들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야 어디라고 들어와서 장난치고 있어?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내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야 너희들은 나가야 돼 이 처지받은 것들아 예수님으로 나가! 옳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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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예수님으로 가! 약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원수의 세력들아 옳지? 물러가 물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박하고 누르고 압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나가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지금 결박한다 내가 예수로면 결박당할 지워다 떠나가! 옳지 한 놈도 빠지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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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토론 것들아 예수로면 나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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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과 저주를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나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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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